이런 사람은 위력함이 없는 건 내 두 번째 아아 아아 세상 살이 뭐 나 이런 거지 뭐 자, 왜 저래? 벌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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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시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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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옆으로 지켜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다시 시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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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수고해주신 유진아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점점 뜨거운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히든싱어 주인공 한 분 더 모실 텐데요. 자, 복습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. 서울전화 02-588-2183으로 전화왔다. 자, 첫 번째 질문.